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마하 스피커 NS10M이라는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됐던 스피커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산 제품이 오디오 중에서는 소스나 앰프 대부분의 부분에서 아날로그까지 상당히 힘을 마리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스피커에서만큼은 일본산 제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의 예외가 저는 개인적으로 야마하와 다이아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NS10M의 추천 포인트는 일반 사이즈의 북세프에요 똘망하고 맑고 넓은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저역이 상당히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똘망똘망한 또랑또랑한 소리가 매력이에요 구조형이지만 좋은 수준의 해상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 용도로서도 현재의 기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소형 1인 이런 기준입니다 중역대의 충실함이 어느 정도 있고 저역이 없기 때문에 좋은 밸런스와 응답속도를 좀 가지고 있다 여기서 좋은 밸런스는 전대역 넓은 대역이 아니에요 저역이 없기 때문에 대역대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제한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밸런스가 크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까지 주지는 않는다 고유의 매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고요 추천 장르는 가요나 팝 같은 대중음악이나 1인 모니터링 용도까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칭은 홈용에서는 적당히 무난하게 그냥 해버리면 될 것 같고요 스튜디오 용도라면 고성능 파워 앰프로 확실하게 응답을 힘을 밀어줘서 약간 힘할이 없는 듯한 무생문치의 특징을 조금 날려버리면서 쓰는 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특징은 가로형 일반형 등 다양한 세부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추천층은 작은 방이나 1인 스튜디오에서 세밀하고 깔끔한 사운드를 원할 때 좋고요 기본적으로 가로형 모델이 NS10M 스튜디오고요 10M 프로가 세로형도 있고 10M 스튜디오도 있고 10MC 뭐 다양한 모델들이 라인업이 존재를 합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게 실크돔 계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철망으로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눌리는 일도 잘 없고 그릴이 없는 기종입니다 그것까지 좋고 맑고 또랑한 소리 잘 내주고 해상력 좋은 그런 트위터 가지고 있고요 리드 후퍼 같은 경우는 이게 7인치라고 하는데 7인치보다는 살짝 작은 듯한 6.5인치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에게 양감이 좀 상당히 적은 깊게 내려가는 것도 없고 양도 없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모니터링용에서 중고역대를 검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197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들었던 굉장히 많은 대중음악들이 의외로 NS10M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한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NS10M이 라우드니스 워라고 음량에 대한 전쟁식으로 더 과도한 결과물들이 좀 대두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저는 원흉이 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기종이 되기도 합니다 저역이 없기 때문에 스튜디오 모니터링용이라는 게 저역이 좀 없으니까 저역을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지 않았는가 저는 스튜디오 업을 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의심이 들 만큼 저역이 상당히 적은 쪽에 해당하는 기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가로로 뒤에 바인딩 포스트는 이제 바나나 댁은 꼽게 되면 좀 찌그러지는 타입이고 이렇게 저는 젠더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클로저 나무 나쁘지 않고요 괜찮고요 만듦새도 좋은데 디자인은 저게 상당히 호불호가 좀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종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탠드 같은 경우도 일반 스탠드에 놓았을 때는 제대로 놓게 되면은 좌우폭이 좁아가지고 불안정해 보이는데 그럴 때는 전용의 스탠드를 쓰시면 좋겠지만 옆으로 돌려놓는 것도 좋고요 기본적으로는 책상이나 선반 같은 데 이렇게 올려놓고 쓰는 것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매칭적인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홈룡에서는 그냥 가지고 계시는 앰프 정도로 그냥 물려서 스튜디오라든가 흡음이 되어 있다든가 볼륨 제약이 없는 곳에서는 크라운 D 150, 브라이스턴 4BST, 야마 2200 이런 류의 앰프들도 상당히 많이 매칭했고 저런 앰프에서도 충분히 상당히 일반적인 액티브 스피커 쓰셨던 분들은 이 맑음에 상당히 놀라실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포텐셜은 가지고 있는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 나름의 매력이 아주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약점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결국엔 저 여기 없습니다, 저 여기 고자예요 그래서 스튜디오는 고성능 파워 앰프로 좀 댐핑을, 압을 넣어서 좀 보완하는 쪽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헌룡에서는 스튜드 세트 쪽에서는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다 모니터 지향에 맑고 무미건조한 사운드 이게 좋게 보면 정말 깔끔하지만 이게 미원 같은 거 안 넣어서 끝이 맑게 떨어지는 그런 음식을 먹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끝이 깨끗해요 근데 그게 그 점 때문에 약간 무미건조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다 그래서 디자인은 또 호불호가 있는 누구는 굉장히 이쁘다고 보고 누구는 좀 별로라고 보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조근 상태를 유지한 기종이 상당히 좀 드물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험한 편이 있는데 왜냐면 그릴이 없는데 미드우퍼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종이콘이기 때문에 몇 콘지에 약간 오염이 있고 아무래도 스튜디오에서 사용했던 기종들이 많기 때문에 뭐 자기의 물품이 아니니까 좀 험이다라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옥션 같은 데서 굉장히 험한 것들 유입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사진 전체 사진만 올려놓고 그냥 파시는 물건 사러 가시면 후회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스피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추하시는 분들은 전역을 선호하시는 분들 양감이든 깊이감이든 질감이든 그쪽 원하시는 분들 다 별로일 수 있어요 촉촉, 여운, 이런 음악적 성향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비추를 드립니다 중고 시제는 30에서 60만원 정도가 되는 그런 스피커고 아이나톤이라고 부르네요 CLA-10이라는 NS10M이 워낙에 인기가 많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클론에 가깝게 만든 기종이 있고요 이것도 패시브 버전, 액티브 버전 다 있으니까 액티브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도 좋겠지만 저는 그냥 오리지널 NS10M이 조금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깨끗한 거, 새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디오 오디오 주간평가 등급입니다 이거는 조금 애매해서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일반 스피커 분류, 홈에서는 A마이너죠입니다 그래서 가요나 팝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A플러스까지도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클래식 소편성이나 재즈나 이런 거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B 정도? B에서 C까지 갈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는 그냥 A마이너 정도로 제가 좀 절충을 해서 표현을 했고요 스튜디오에서는 B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스튜디오에서도 쓰실 수 있어요 이게 기준으로 귀가 형상이 되신 음향 감독님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KRK나 제네릭이나 더 고성능의 저역까지를 뽑아낼 수 있으면서도 분해 능력이 우수한 스피커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구형인 NS10M을 스튜디오에서 쓰시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NS10M은 앰프까지 필요하잖아요 그런 제네릭이나 KRK 정도 레벨의 중상급 기종을 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스튜디오 쪽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약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미건조한 사운드라고 했잖아요 이 무미건조한 사운드를 앰프 매칭이나 이런 것들로도 극복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NS500M, NS1000M 두 가지 모델은 무미건조하지가 않아요 이 성향이 유지가 되고 저역이 인치가 10인치 되면서 통도 커지고 하면서 저역이 여전히 좀 양감이 두려진다거나 깊이감을 나타내는 스피커는 500M, 1000M 모두 아닙니다만 중국에서의 표현 능력이 NS10M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만큼 좋은 성능을 가진 것이 500M과 1000M이고 이쪽에서는 아주 옥구슬 굴러가는 듯한 아주 고급지고 영롱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겸비하고 있는 스피커가 NS10M과 굉장히 큰 가격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하실 만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500M과 1000M 리뷰도 차후에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고민이 있는데요 녹음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상당히 좀 떨어지거든요 리뷰 본편은 그래도 조금 조회수가 나오는데 녹음 영상이 굉장히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실제로 만들 때 녹음 영상이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녹음 영상을 그냥 안 하고 말로만 하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리뷰 영상만 하게 되면 좀 더 원활하게 좀 더 쉽게 더 많은 양을 제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좋은지 그래도 녹음 영상 나한테는 꼭 필요하다 그쪽을 꼭 빼놓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쪽이 더 좋은지에 대한 의견 좀 주시면 저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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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